안녕하세요. 쑥쑥앙쑥입니다. 호산나 한인교회에서 캐나다 원주민이 살고 있는 카치노 지역을 방문해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3일간의 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매일 순서대로 들어갔는데 매일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와 엄청 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 식사죠, 지금?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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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배로 다가 아 비행기가 바다로 다가 이불 에러였다 사진도 안 다음 아 비행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여기 산의 절에 위에는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신이지만 여기는 신이지만 여기는 신이지만 브래드 피트가 목사님 아들로 나와 목사님 아들로 가을에 좀 써놨어? 아냐아냐. 여기서 이거 낙서하잖아요. 밀락스 밀락스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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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주유 build 우차 하고 지금 가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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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9, 10 2, 3, 4, 5, 6, 7, 9, 10 3, 4, 5, 6, 7, 10 4, 5, 6, 7, 10 예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수, 다음 순수에 3, 2, 2 그래서ths 현재는 파는 중 4, 3, 2, 2, 3Cl non 4, 3, 2, 3, 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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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주님! 예! 예제의 왕복을 하고 Advait로 다루는 한국과 함께 Have come together 아 words we desire to be united in Your name Jesus our Booty, Red Team, Hosanna, emerging all of us We are Your children we will be united in Your name Jesus Well we thank you for today Today we're gonna worship. Eat together. Have fun together together tomorrow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안녕!